구독! 좋아요! 알아두죠! 아 배는 안고픈데 입이 아쉬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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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심한데 아 뭐 먹을 거 깜있었지 음 너무 맛있다 혁아 뭐 먹는데? 아시오야 혁아 깜씹어 나도 껌 하나만 주면 안되나? 껌 씹고 싶은 서로 구독 여기있어 맛있겠다 너무 달다 엄청 맛있지 엄청 맛있다 안맞다 시효야 그럼 혹시 이거 할 줄 알아 어떤거? 이거 어떻게 하는건데? 꼬마 쭉쭉 늘리는거지 나도 한번 해볼게 난 안된다 이거 그렇게 빨리하면 안되고 천천히 해야돼 짧아라 끝 제발야 어 뭐지 더 해봐라 요가 뭐지 더 해봐라 요가 탈이 아직까지밖에 안나서 탈 못해 엄청 신기하다 다른것도 없나? 다른거 다른걸 이번엔 스크리오검 스크리오검 보여줄게 스크리오검? 그걸 어떻게 하는건데? 스크리오검 스크리오검 똑같아 한번 해볼래? 넌 좀 한번 해봐 겨가 잘 봐라 이게 뭐냐 미안 놓쳤다 꼬마 나만 더 줘 이거 씹어 겨가 또 다른 거 없나? 딴 거 그러면 내가 총싸움 보여줄게 총싸움? 그걸 어떻게 한 건데? 겨가 나도 가르쳐줄래 이거는 껌을 펴준 다음에 혀를 이렇게 하면 돼 알았어 나도 한번 해볼게 빨리 해봐라 껌을 펴서? 안 되는데 아니 이렇게 가 아니라 껌을 혓바닥 바깥에다 놓고 이렇게 그렇게 해야 되는 거야 근데 안 된다 너는 총싸움 말고 그냥 주먹 싸움이나 해라 어? 잠깐 또 다른 거 다른 거 그럼 이번에는 폭죽놀이 보여줄게 폭죽놀이? 우와 진짜 폭죽놀이다 폭죽놀이 이번에는 대포소리 대포소리? 진짜 대포소리다 나는 총총박사 껌총총박사다 좋아요 너 혹시 그러면 풍선은 불주 아니야? 풍선은 엄청 잘 분다 풍선은 불주를 아는구나 근데 풍선이 너무 조그맨 거 같은데 내가 대왕 풍선 보여줄게 우와 진짜 크게 불줄 아네 혁아 더 크게도 불 수 있나? 어디예? 어 그럴려면은 내가 풍선 껌을 좀 더 많이 씹어야 될 것 같아 얼른 씹어바려 알았다 혁아 이제 얼른 왕풍선 불어봐라 내가 봐라 이게 검은 씹으니깐 봉선 수분은 왕풍선 나올 거랑 뭐라 그러는건데 왕풍선 나온다고 그 뭐라고 내가 불러볼까 얼른 불러봐라 검은 씹을려 날아오르려 fica 주차니라고 으응 혁아! 완전 난다 나라! 풍선 엄청 잘분다! 혁아! 풍선 진짜 잘분해? 이게 실에서 본게 아니라 밖에서 불었으면 완전 하늘 끝까지 올라갔을 것 같다 밖에서 불었어야 되는데 혁아! 풍선 진짜 엄청 잘분다! 나는 턱이 너무 걷지겠다 턱이 길어진 것 같은데? 나 턱이 원래 끼라 아프네 너희들도 풍선 거 씹는 거 좋아하나? 미랑 같이 풍선 두 개 보러 볼 사람! 짠!